현직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밤에 사고가 났는데, 강원도 한 부대 소속의 군인 강모 씨입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당시 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7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군 법무관 출신이신데, 해당 군부대에서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군인이 범죄, 음주운전 같은 거 할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군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 의무 위반, 이걸로 봐서 음주도 되게 많이 했고요. 사람을 다치겠다, 이렇게 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가 가장 센 게 파면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아주 또 강한 거, 강등을 해요. 원래 상사였는데 계급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중사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강등 처분은 너무 억울합니다, 했대요. 반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군인이 49세인데, 상사 같은 경우에는 계급 정리는 53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사로 강등이 될 경우에는 45세에 전역해야 되기 때문에, 49세니까 당연히 강제 전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복해서 항구심사위원회에 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속 부대를 상대로 해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날 중사로 강등하라는 거는 나보고 그냥 군대 나가라는 거 아니냐, 사실상 전역 조치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이 군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범 군인이어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군인 징계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보셨듯이 모범 군인이어서예요. 이 강 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왔고, 그 사이에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이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 씨를 강등시킬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징계가 과도하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판사 빨리 AI로 대체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새 실제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그게 막 두루루루 달렸어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군 법무관도 하셨지만 군 판사도 하셨어요. 판사도 하고 징계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징계를 사실 했기 때문에 계급 정년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 정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좀 꼼꼼하게 했으면 저는 오히려 해임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문제가 이제 보면 해임 제일 높은 게 파면이고 그다음에 해임이고 그다음에 강등이면 강등이 해임보다 불이익이 적어야 되는데 더 큰 불이익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게 아마 재판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 다만 또 일부에서는 해임보다는 낮으니까 이거 판결 이래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어떤 그런 법적 체계에 따라서 좀 그래서 아마 모범 군인이다. 이 부분은 이유를 쓰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임보다 강등이 밑에 처분인데 더 중화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배 팀장님 같은 경우 제가 좀 이거 여쭤볼게요. 경찰청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경찰 48명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군인은 저렇게 강등했더니 이거 징계 취소. 솔직히 전직 경찰 입장에서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박비료사님이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공무원 징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는 중징계고 그 다음에 간봉하고 견적이 경징계를 하는데 암만에 경찰에서는 음주했다 하더라도 강등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계급 정령은 경정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 계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등을 시켜도 정년 60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관련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정말로 30년을 모범적 군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개인과 조직에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30년을 모범적이었다는 것은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파면, 해임되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안타깝죠. 그렇지만 음주는 음주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음주 사건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결과가 일어나는 걸 너무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되는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우리 이거 일본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사정을 봐주는 식으로 판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뭔가 반듯하지 않지 않나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뭐 해당 부대는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감사합니다.